아 저는 그냥 그 뭐지 미루씨 재하씨가 같은 멤버로서 오래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깊은 무언가 있을까 아니면 또 뭐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서 사실 그러니까 뭐 둘이 하지 못한 얘기 뭐 제일 듣고 싶다고 저는 미루한테 저는 미루한테 서운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보여요 오늘 보면은 네 혹시 미루 있는지는 좀 궁금해요 이런 동생은 아니 저도 없는데 아니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없는데 역적도 사람 너 얘기하잖아? 바로 있을 수도 있어 표정이 있다고 하고요 대박 저는 예전에 재하가 저 데리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제가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하가 워낙 마당빨이다 보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안 데리고 다니니까 좀 뜸해져고 네 좀 같이 놀면 재미있지 않을까 나도 좀 밖에서 놀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제가 몇 번 불렀는데 2시간 있으면 집에 그냥 가요 재미없었나 보니 재미없었나 보다 2시간까지는 아니고 3시간 3시간 제가 뭐든지 무슨 활동할 때 맥시멈이 3시간이에요 3시간까지는 텐션이 좀 높은데 3시간 지나면 팍 떨어져요 텐션이 재미있긴 진짜 재미있었었고 네 좋았고 그럼 부럽게 근데 제가 이거 폭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온다 나온다 아니 제가 여기저기서 좀 제가 마당바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태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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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원은 뭐야 미려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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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외국인 남자분 미려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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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끝까지 많이 들어려봐 저로 들어오세요 아니 이건 진짜로 어떠한 야릇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그 한 날인 건지 아니면 다 다른 날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 사람한테 제보를 줘?